안녕하십니까 국궁 2단 단수성 입니다. 거다치기, 깍지 빼기, 이걸 잘 좀 눈여겨서 배웠습니다. 둘 다 집중한게 어렵다고 하면요. 물론 둘개 다 집중하겠지만 첫번째는 첫씨는 거다치기, 둘씨는 깍지 빼기, 셋씨는 거다치기, 넷씨는 깍지 빼기, 다섯씨는 거다치기 이렇게 번가 했습니다. 다시 따라해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신기하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편하게 좀 보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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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집에 집으로 해서